그냥 평소처럼 그렇게 뿌리셔도 돼요. 편하신 대로 뿌리셔도 편하시면 내꺼 가는 식으로 하다가 안되겠으면 그냥 길쭉길쭉 뿌려버리시고 이 방법 편하시면 이 방법대로 가시고 이거 묽나? 너무 묽지 않아? 그거 섞으려면 신나고 도려가 반반해야돼 이게 뭐야? 어 되게 섞어야 돼 되게 완전히 신나다니구만 지금 으흐 그렇게 놓지 말라 했지 오케이 그걸 다 엎어봐라 처리하면 4시간 더 걸려요 오케이 오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